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전현식보다 나잖아요. 저는 변호사님이 더 나을 거예요. 변호사님이 더 나을 거예요.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삼자가 볼 때는 변호사님이 더 나을 거예요. 그럼 내가 출발할 때 잘못했나? 그분은 변호사님처럼 자고 앉아서 한 시간을 토론할 수가 없어요. 지식 면에서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후회해야 될 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될지도 모릅니다. 절대. 네.